녹음이 우거지고 있는 지리산 숲속입니다. 지난 3월 경남 하동의 한 발굴에서 새끼 반달곰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가량 된 암수 각각 한 마리입니다. 경남 함양에서도 지난 4월 새끼 두 마리가 어미곰과 함께 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미곰들은 2014년과 16년 지리산에서 태어난 개체입니다.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이곳 지리산에 처음 방사했는데 5년 뒤인 2009년부터 새끼 반달곰이 야생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16년간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곰은 84마리, 암수 각각 24마리와 34마리인데 포획을 못해 성별이 미확인된 곰도 26마리에 이릅니다. 유전자원, 모근이라든지 개설물을 통해서 개체 식별하고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늘면서 7년 전부터 지리산 밖으로 반달곰 이동이 시작됐고 현재 덕유산 권역에 수컷곰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년 전부터 경련제로 덕유산 권역에 암컷곰을 방사하는 서식지 확대 계획을 세웠지만 탐방객 안전 등을 이유로 들어 실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2차 목표까지 세우고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종복원 사업에 해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산에 이어 덕유산 권역에 안정적인 반달곰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전에 세운 2차 복원 계획대로 추가 방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이어 덕유산 권역에 안정적인 반달곰 정착을 위해서는